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없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지리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없잖아. 빅뱅의 멤버 탑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두고 있습니다. 탑에 대마초 흡연 논란이 불거진 건 바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은 의무경찰로 입대 후 강남경찰서 경찰학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데요. 사건이 불거진 어제 탑의 현재 상태에 대해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저한 대원은 현재 우리 학대 복무 중이고요. 5월 3시부터 6월 2일까지 등기 위반 기간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어제 오후 소수사 측은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통해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결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남은 복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의무경찰에서 당연퇴직되고 이 경우에는 재입대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 역시 지난 2011년 모발 검사에서 양성 결과로 판정.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자백했으나 흡연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탑은 정기외박을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복귀한 상태인데요. 이후 진행될 이 사건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